안녕하세요 바이린입니다 오늘은 드릴프레스 이것도 간단하게 요점만 얘기를 해드릴께요 이거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제가 지난 날에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하던 그런 어리석은 지난 날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래서 그때 사고가 나고 이 장갑을 안 버렸어요 제가 회원분들한테 말씀드리거나 나중에 이렇게 교육할 일이 있을 때 그게 창피하지만 꼭 보여드려야겠다 싶어서 장갑을 안 버리고 갖고 있었는데 바로 이 장갑이에요 이게 제가 찢은게 아니에요 그냥 작업할 때 끼고 있던 장갑이 이렇게 됐어요 장갑이 이렇게 되는 정말 그 짧은 0. 몇 초 동안 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 왼손이 잡고 있다가 날물에 스치면서 이렇게 확 빨려 올라간 거에요 그러면서 잠깐 빨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날은 계속 돌고 있잖아요 손 안에서 돌면서 이제 점점 장갑을 꼬아버리는 사건인데 다행히 아주 큰 사고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요 뭐 손톱 쪽에 파이고 살이 좀 찢어지고 하는 사고를 당하고 빨리 손을 잡아빼면서 장갑이 이렇게 심하게 찢어졌는데 이것처럼 드릴프레스 장갑은 절대 끼면 안돼요 장갑을 낄 수 있는 기계가 사실 몇 개 없어요 작업장에서 그래서 전혀 안 끼고 그냥 사용하셔도 되지만 뭐 자동 대패라던가 아니면 뭐 샌딩 작업을 할 때 뭐 그럴 땐 장갑을 살짝 끼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목공방 작업실에서는 장갑은 안 끼는 게 더 좋아요 어휴 자 그럼 이제 드릴프레스에 대해서 안전 포인트를 말씀 드릴게요 드릴은 아래로 내리리 누르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당연히 큰 모터에서 오는 회전력도 강하죠 부재를 고정할 때 아래로 눌러주는 게 아니고 부재가 회전하지 못하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해요 부재가 떠오르는 것은 목재 같은 경우는 이제 칩이 껴서 그래요 너무 무리하게 많이 내렸다가 올리면 중간에 칩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같이 목물도 딸려 올라오는 거죠 중간에 칩을 잘 빼내면서 작업을 하셔야 되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목재가 회전하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지금은 이렇게 얇은 드릴랄이 껴있는데 드릴랄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자주 잊어버려서 자석을 붙여서 이렇게 보관 이렇게 65mm 구멍을 뚫을 수 있는 큰 보링 비트도 있고요 이렇게 테이퍼진 구멍을 뚫을 수 있는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생긴 비트도 있고요 또 이렇게 20mm, 20mm짜리 구멍을 뚫는 이 드릴 비트 이 비트에 제가 이제 손을 다쳤었죠 까불다가 작업대에 구멍을 뚫다가 생긴 일인데요 작업대 상판도 무거운데 그걸 억지스레 고정시키고 이걸로 구멍을 뚫다가 작업대 상판이 덜컹하면서 들리면서 잡고 있던 손이 아래에 비벼진 거였어요 판재가 크거나 구멍이 작으면 어느 정도만 눌러줘도 작업이 가능한데 이렇게 큰 비트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일단 회전 속도도 천천히 세팅을 하시고 작업 세팅을 안전하게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비트로 지금 이만한 판재에 구멍을 뚫겠다 그럼 이렇게 뚫다 보면 손으로 아무리 세게 잡아도 이게 이렇게 돌아요 정말 위험하죠? 손도 날물과 가까우니까 위험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되냐면 펜슬을 세팅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 안전하게 작업하려면 이렇게 아래로 눌러주는 클램프보다 펜슬이 훨씬 더 안전해요 얘가 이제 회전할 공간이 없잖아요 더 안전하게 하려면 옆에서도 하나 더 잡아주는 거죠 이런 펜슬을 대고 옆에도 이렇게 펜슬을 고정해주면 얘가 도망갈 곳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공하게 돼요 여기서 더 안전하게 하셔도 돼요 당연히 클램프로 눌러준다거나 아니면 이쪽에도 펜슬을 벽을 딱 잡아주면 훨씬 더 안전해지겠죠 그리고 드릴의 원리만 설명을 드린 거예요 드릴은 칩 때문에 딸려 올라오는 것이다 그리고 회전하기 때문에 물체를 회전하지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드릴 프레스는 간단하죠 그리고 이거는 보너스로 이런 스타일의 드릴 프레스를 쓰시는 분들 중에 높이 세팅이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도 이거 높이 세팅 맞추는데 처음에 많이 헤맸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목공용으로 나오는 드릴 프레스들은 측면에 있다거나 높이 세팅이 좀 더 편하게 돼 있죠 근데 이렇게 철공용으로 나오는 이런 제품들은 이 뭉치의 높이 세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뭉치를 살짝 풀러내면 이 조절하는 범위의 링이 이렇게 빠져요 빠지면 이제 자유롭게 높이를 세팅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 고정하겠다 그러면 이 위치에서 제일 앞으로 돌려서 고정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 내려가질 않죠 그러면 목물을 놓고 얘를 내려서 이 위치까지만 고정을 하겠다 그럼 여기서 이 위치에서 가장 앞으로 그런 다음에 고정 그러면 방금 세팅한 위치까지만 내려오게 되죠 자 두번째는 이 위치 이 위치가 제로라고 세팅을 딱 해놓으면 이게 표면이에요 그럼 이 위치에서 20mm 더 내려가겠다 그러면 가장 끝까지 돌린 이 위치로 기준을 잡고 여기서 눈금대로 20mm에서 고정 그러면 방금 세팅한 데서 20mm만큼 내려가서 가공이 되는 거죠 이게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적응이 되면은 편리하기도 하고요 이 뭉치 자체가 굉장히 튼튼해요 그래서 이렇게 내리면서 끝까지 팍팍 내려도 이게 치수가 틀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름의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높이 세팅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별게요 감사합니다 heat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